어, 보인다. 오! 하우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스쿼드. 잠시만, 1대4다 이거. 느낌이 왔다. 총 못 주우면 나가리다 이거. 하나 닦고 시작합니다. 내 머리 위. 왠자 나와. 왔다. 한스쿼드. 친구 죽어서 포기했나봐. 아... 저런... 또 있었다니. 슈퍼 닦고 갑니다. 아하, 8킬. 투스쿼드 닦아버렸다. 이 정도면 그래도 뭔가 좀 만족적인 게임이지. 이대로 죽어도 괜찮. 여기 집은 어떻게 털린 건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계시나요? 계시나요? 가정 방문 왔습니다. 아줌마,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없으신가 보네요. 아, 원 뭐죠 이거? 핵극혐 원이네요. 어? 여기 왜 레드존이야? 레드존 싫어. 극혐이야. 차를 빼놓고 이쪽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해주자. 좋은 생각이야. 손님들이 이쪽 길로 올 거잖아? 그 손님들을 우리가 맞이해주자. 길이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있잖아. 이리 오겠지? 손님들을 이제 영원히 재워드리고 이 세상에서 팁을 받는 거지. 개꿀팁. 아무도 안 오나? 에이, 한 명은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 안 와? 어? 안 오네? 슬픈데? 와, 원이 저렇게 멀어? 원이 이러면 쭉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닦는 애가 그나마 좀 덜 싸우고 이길 방법이 있지. 방법은, 어? 저것도 뭐여. 에어드랍이요? 아니면 착시요? 자네! 에어드랍이구만. 그것도 탑드랍이었구만. 아이고, 이거. 이 귀한 거를 산삼을 또 여기서 찾아봤네. 원은 또 왜, 원 왜 이래 자꾸.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아이고, 느려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 이제 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느려가지고요. 세우고. 어, 뭐야 여기. 뭐야, 앞뒤가 다 뚫려. 불편. 이거를. 요렇게 하면은. 뒤가 좀. 아, 음. 비슷하대. 아,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약간 좀 사이언틱하게. 그렇지. 이게 차라리 뒤쪽을 막. 뒤쪽이 너무 행해. 이거는 봤을 때 다시 D를 막는 게 답이야. D야 D. 앞은 내가 언제든 막을 수 있으니까. 음. 그렇지. 살짝 좀 편안하구만. 여기는 그래도 내가 막을 수 있잖아. 어? 어, 저기 사람이 있었네. 불편하군. 어, 저희도 하나 있다. 어, 기절 베이비. 어, 기절 베이비. 선인장 사이로 쏴주지. 프리딜 개꿀. 딱 보니까. 이거 뭐니? 여기를 먹는 애가 이겠구만. 아유, 여기서 바로 점프해서 넘어가 버리기. 아유. 이만 속세를 벗어나도록 하지. 이 더러운 세상.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뭐야, 여기 말이 있네? 원래 말이 있었나, 여기? 완전 스폰 아닌 척. 아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아유, 사람이 있으니까 가까이 올라오면 다 되십니다. 라는 느낌으로. 어, 진통제. 9명밖에 안 남았네? 진통제. 헤이, 힛. 어, 잠시만. 에임사 소음기. 115도. 사운드. 집으로 붙은 애 있을걸? 어디까지 나름이 해난 거야? 물론. 솔직히 브로라이 집으로 붙었어. 아, 진짜 브로브로 브로펜 같은 상황이다, 진짜. 아, 진짜. 맵 진짜. 쩌. 너무하네. 밀 가자. 일단.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영 좀 그렇구만. 아, 지나가는 차예요. 지나가는 차. 쏘지 마세요. 불편하네요. 제길리. 다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 어, 살살하자. 난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지 느낌이 온단 말이야. 야, 우리 그냥 어차피 독고 독록 하자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어, 저거 하나. 맞짱 뜰래?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야, 나의 따빈데? 어? 맞짱 뜰 거야? 두 명. 1대1. 개꿀. 애드레살린 주사기. 체크. 200m. 소울 쿼드. 12킬. 1등. 사막 맵에서 그는 대체. 개꿀. 개꿀. 아. 개꿀.